네, 현장 플러스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저희가 특집 대담을 통해서 한번 시장 짚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보다, 코스피와 코스닥 중에서 코스닥 시장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대응책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기자 아마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증권부에 김애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 출입하고 맡고 계시죠? 저 증권부 출입하고 있고요. 아직 출입처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마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김애람 기자가 여길 왔다는 이유는 시장이 좋아서라기보다 안 좋아서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코스닥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참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치 한번 알려주시죠. 어제 코스닥은 33.6포인트, 4.93% 폭락해서 폭우로는 4년 4개월 만에 또 하락률 기준으로는 2년 7개월 만에 최대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투매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지수는 5% 가까이 현재 급락 중입니다. 620선이 장중에 깨졌고요. 시총 1위인 셀트리온이 10% 가까이 급락하는 등 제약바유를 비롯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은 코스닥 시장이 특히 코스피에 비해서 실적으로 대표되는 기초 체력이 부실하다는 점이 이렇게 큰 하락폭의 이유라고 꼽히고 있는데요. 코스닥에 투자하실 때 실적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가 어제 오늘 증명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그동안 시장은 바이오 제약주가 성장성이 크더라 하고 기대감과 미래 수익성 가치가 높았던 것을 따라가서 투자가 몰려왔는데요. 그래서 PBR이 10배가 넘는 바이오주가 수두룩하고요. 또 이익도 내지 못하는 적자 기업인데도 시가총액이 1조 원에 육박하는 것도 한둘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바이오주의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은 상황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가와 환율, 글로벌 증시 등 대외 악재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에서 자본 이탈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기초 체력, 즉 실적에 기반하지 않고 기대감으로 투자했던 중소형주들에서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을 해준 것처럼 펀더멘털 자체가 따라주지 않는데 그냥 코스닥 시장에서 연초다 아니면 코스닥에서는 역시 바이오주지 하고 그냥 이렇게 뒤늦게 따라 붙었다가 좀 많이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어제 무슨 외국인과 기관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팔듯이 코스닥 시장에서 팔았잖아요. 어제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어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132억 원어치, 기관 투자가는 1371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2, 3천억 원 순매도 했다는 이야기들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 코스닥은 이렇게 양대 큰 손이 한꺼번에 주식을 내다 파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실제 어제 외국인 순매도는 2003년 6월 이후의 최대치였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몰은 개인이 모두 소화했는데 2,446억 원을 순매수해서 역대 2위 규모였습니다. 1위는 2000년 1월 6일이었던 2,768억 원이었는데요. 이때는 매우 활황장이었죠. 벤처 버블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코스닥 시수는 그해 3월 12일 2,834까지 올라서 역사적인 고점을 세웠던 시점이고요. 그런데 이후에 벤처 버블이 붕괴하면서 코스닥 집수가 솟절없이 추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오 버블 붕괴가 아니길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좀 조짐도 보이고 있고 그때 지수 상황이랑 지금 지수 상황이랑 좀 다르다 보니까 역시 이걸 해석하는 방향성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기초 체력 얘기를 많이 합니다. 펀더멘탈 그리고 결국에는 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살아남고 있다고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지난 4분기 코스닥 기업들 실적이 시원치는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코스닥 상장사들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시장 예상치가 있는 92개 기업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있는 코스닥 기업이라고 하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기업에 대한 전망이 모여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정보업체 YGFN에 따르면 92개사가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잠정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조 887억 원과 4,895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매출 총액은 당초 시장 예상치의 7.1%인 4,648억 원, 영업이익 총액은 30.9%인 2,198억 원이 감소한 겁니다. 또 92개사 중에서 영업이익이 시장 추정치보다 높았던 것은 25개사, 전체 27.1%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런 거 보면 미국 금리 때문에 시끌시끌하고 국제유가 계속 급락하고 있고 어제 저희가 다뤄드렸던 것처럼 일본 측에서는 또 마이너스 금리, 악재들이 계속 있는데 실적까지도 안 좋다 보니까 떨어지는 건 어찌 보면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 당연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코스타 그러면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될까? 답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알아봤을 테니까요. 어떻게 답이 나오던가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저도 열심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수록 결국에는 견주한 실적과 성장성이 있는 곳을 눈여겨보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선호하는 시가총액 300이 이하인 스몰캡으로 논의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먼저 스몰캡 분야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지난해에는 건자재, 화장품, 바이오가 트로이카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올 2016년도에는 시장에 큰 테마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 섹터, 테마, 산업별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에 하나씩 하나씩 개별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텐데요. 성장성이 돋보이면서 아직은 여전히 시장에서 큰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 좋고 성장성이 좋은 기업 공략하라 여기까지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올해라고 달라질 것이냐 4분기 지난해는 갔으니까 1분기부터는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이냐 그런데 이거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은 게 사실인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사실 개네우 환경이 워낙 불투명해서 무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역시 전문가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바이오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라든지 바디텍 메드, 메디아나, 그리고 게임주는 조이시티 중국 관련주 중에서는 MK트렌드, 그리고 교육주에서는 웅진싱크 이러한 회사들이 올 2016년 높은 실적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어떤 업종이 무조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재차 강조했는데요. 그만큼 개별 기업들의 실적을 꼭 분석하라는 당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종별 기업을 하나씩 실적과 성장성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장성에 기대서 바이오주의 투자금이 몰렸다고 해서 무조건 거품이라는 생각은 또 상급할 수 있는데요. 실적이 좋다면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재생바이오 제약사인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의 지난해 영업익은 16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9%가 늘었습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일명 연어주사라고 불리는 리주란 힐러로 얼굴 미용 시장에서 고성장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사를 맞으면 리프팅, 유수분 밸런스 조정, 잔주름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국내 안면미용 시장은 연평균 30% 이상의 고성장 시장입니다. 그 외에 배우 박보검 씨가 광고 모델로 계약이 된 리안 저만의 인공눈물 시장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의 주가는 지난해 7월 13만 원 고점 대비 현재 7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또 모바일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봤을 법한 주사위의 신을 만든 조이시티도 올해 더 좋아진다는 전망입니다. 지난해 3분기에 출시한 이 게임 덕분에 지난해 4분기 시장 추정치보다 90% 높은 영업이익인 13억 원을 냈습니다. 이 게임은 국내뿐 아니라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폴, 일본 등에서 매출 상위권에 오른 모바일 보드 게임인데요. 글로벌 출시 100일 만에 누적 다운로드 500만 건을 돌파하기도 했죠. 또 올해 1분기 중에는 중국에 있는 안드로이드 마켓에 론칭하면 기대 효과도 더 커진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보드게임 특성상 수명이 길다는 장점도 있고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가수인 싸이 씨를 광고 무대를 두면서 효과도 기대되고 있고요. 또 매출액이 700억 원 이상을 기록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응답하라 드라마 시리즈의 학습지가 안 나오게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됐었는데요. 제 학창 시절에는 너도나도 이걸로 공부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사양산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학습지를 태블릿 속으로 넣어서 교육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한 웅진 싱크빅도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웅진 싱크빅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138.5% 늘어난 126억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주가도 실적 발표 이후에 5거레일 연속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론칭한 북클럽 덕분에 이럴 수 있었는데요. 북클럽은 7천여 건의 전자책 형태로 대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배우 김희선 씨가 광고 모델로 나왔었고요. 월 5에서 10만 원 정도면 책 7천억 원을 다 볼 수 있다고 해서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작년 3분기에는 8만 6천 명까지 고객도 확보가 됐습니다. 이렇게 좀 업종별로 종목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기자가 나와서 이렇게 종목군들을 얘기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약간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조이시티 웅진 싱크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꼽으신 기준이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던 건 스몰캡에 접근을 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잘 관찰하면 각광받는 것이 어떤 곳인가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이것들을 들고 나와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 주위에서 이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여러분들도 사실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주위를 둘러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 여기에 맞게 좀 세 가지 종목군을 또 업종별로 나눠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유익한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시장을 많이 조사를 하셨을 테니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 아무래도 코스닥 종목 많이 갖고 계시니까요. 좀 타개할 만한 대응 전략 우리가 어떤 스탠스로 가져가자 한마디 해주시죠. 어떤 스탠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엔 약간 부담이 있긴 있는데요. NL분들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증권사에서 한 회사에 대한 업종과 기업에 대한 리포트가 쏟아져 나올 때는 잘 살펴보라. 그러다가 뜸해지면 그때도 잘 살펴보라. 저는 이게 좀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분석할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투자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업을 분석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마지막은 역시 좀 이상적인 얘기로 끝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시장이 힘드니까요. 역시 개별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수밖에 그리고 공부를 조금 더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김예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